찾았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자장난 버섯이거든요 암을 일주일만에 주겠다는 암세포를 일주일만에 주겠다는 자장난 버섯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안에 열둘 열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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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도 있고요 오 많습니다 예 쭉 잘하고 있죠 큽니다 엄청나 큽니다 여기 보시면 자장난 버섯 이건 참 찾기 힘든 버섯인데 오늘 찾았네요 자장난 버섯 싱싱합니다 싱싱해요